J.O.A.T 같이 연습하는 동안 멈춰서 와 와 너무 예뻐요 예뻐 와 조여 형 예 ten Olympic 을 음 도тер 오 오 오 오 오 클레버 We are P.E.O.S. 안녕 P.E.O.S.의 윤석, 최아, 나연, 그룹, 초은, 제이은, 규현, 지원, 나나, We are P.E.O.S. 자 여러분 벌써 우리 2022년 두 번째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 종료를 앞둔 P.E.O.S.와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하나. 박수 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열심히 활동했고 너무 좋은 앨범과 너무 좋은 음악으로 함께 하게 됐어요. 마지막 인사와 함께 그동안 어땠는지 좀 얘기 나눠보면서 오늘 분명히 안 올 거라고 했거든요. 아무도 안 온다고. 마음이 조금 싱숭숭하죠. 1년 동안 엄청 많은 고생과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너무 많이 있었죠. 중간에 우리 현주가 같이 멤버를 활동하다가 1월달에 이사를 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 여기 강남으로 이사 온 거 기억 안 나세요? 저희가 이사하면서 집도 멀어지고 공부할 나이기 때문에 현주가 먼저 6개월간 활동을 하고 먼저 졸업을 했어요. 기간 자체가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이사를 못 드려서 오늘 잘 드려서 보고 있니? 화이팅 해주세요. 그러면 다 같이 울고 있으면 저 뒤에다가 이렇게 빈자하게 울려주세요. 우리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연습 많이 했나요? 네. 나 이정도까지 연습했다. 새벽. 새벽에? 집에서? 네. 엄마 몰래요. 강하게는 하루 종일 막 나가고. 맞아요. 저희 근데 다 멤버들이 실력이 늘었어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진짜. 진짜. 맨 처음 연습했던 영상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얘기 할까요? 재밌는 얘기? 첫인상. 윤서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만. 눈치 보는 거 보니까 윤서가 무서웠네. 맞아요.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근데. 근데. 뭔가 그날 되게 멋있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딱 걸어서 딱 들어오거든요. 뭐 군복 같은 거 입고 왔나요? 무슨 옷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멋있는 옷이 있었어요. 선생님. 귀여운 언니가 윤서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 처음에? 잠시만. 진짜 이상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가서 어떤 사람들이 열린다고. 저번에 커버댄스 한 번 봤었는데. 뭔가 이렇게 다른 팀으로 해서 보니까 좀 더 신기했습니다. 아. 얼굴이 신기했다고 하네요. 아니요. 얼굴이 신기했다고 하네요. 아니요.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너무 길어요. 아니. 무슨 연습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엄청 조그만네. 네. 맞아요. 아니요. 진단해주세요. 진단해주세요. 제휴님. 지금 오빠요? 네. 좀 많이. 천천히 일단. 아니야. 처음에는 되게. 조용했는데. 네. 신혜님을 도와주셔서. 들어오는 거 했는 줄 알아? 처음에 좀 내랄 말이에요. 화났어. 화났어. 처음에 어땠던 줄 알아? 안녕.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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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는 나의 과거. 약간 구름이. 인상이 약간 되게 성숙해 보여가지고. 봐도 되게 시원하게 잘했어. 지금은 답답한가요? 지금 시원히 해. 덥게 능겼나요? 저도 한 번. 두 눈에 출렁이 생긴 줄 알았어요. 저거니까. 그래서 옆에서 아까부터 설명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한 번 드려. 그냥 들어봅시다. 처음 봤을 때. 생각보다는 자라가지고. 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총은 있냐고. 머리 색깔. 오빠 치워가라고. 진짜. 여태. 너무 언니 같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언니라고. 어? 언니 아니에요? 저도요. 아이쿠. 잠깐만. 저기 뭐야? 정답이요. 정답이요? 어? 언니 지금 알아? 그래서 기아 선생님. 그래서 기아 선생님. 저희가 압는 안무가 있었는데. 모두가 지나서. 어? 머리가. 하하하하. 요즘 열심히 해서. 땀이 나왔을 때. 좀. 떡찌이 덜고. 하하하하. 기아 선생님 정벌이. 귀여워. 하하하하. 재윤은요? 그때는 너무 귀여워. 지금 너무 예뻐요. 진짜 살이 많이 빠졌어. 진짜. 재윤이 거의. 처음에 너무 귀여워요. 유현이 산책 없었어요. 맞아. 진짜 너무. 그때 처음 막 연습한 날이. 옷을 엄청 피까빵하고. 나 키스 좀 더 나아요. 이런 거였어요. 완전. 진짜. 개미. 개미. 허리라고. 어? 어? 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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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두껍니까? 맞아요. 잠을 울릴 것 같아서. 네. 진짜 있었어요. 첫 물 폈 때. 진짜 귀를. 요. 폈어요. 어? 혹시. 노래. 해줘서. 이렇게. 그래. 자녀가 아무것도 했었는데. 이제. 아무 이제 메인. 끝. 무협소셜 쓰는 것처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활동하면서. 이제. 제일 행복했던. 순간과. 멤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 그루밍부터 해볼까요? 저는. 스테이도 이렇게 찍을 때가. 밥. 멤버들이랑 같이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고요. 준비가 아니라 밥을 먹는 거에. 그날 메뉴가 맛있어. 멤버들이랑 연습할 때 장난치는 게. 연습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연습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야. 언니. 물. 클리스. 졸업해도. 한 번씩. 먹어서. 진짜. 4분 사이에. 3분 사이에. 숙데이 녹일 때. 끝나고. 다 같이 떡볶이를 먹을 것 같아. 언니. 제빈이 언니가. 제 팩트를. 과닥에 떨어으려. 아니요. 아니요. 정답이에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숙데이 연습 영상에 나옵니다. 어떤 일로 합치라 여러분. 편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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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연습할 때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진짜 애기할래? 언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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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만 한마디 해봐. 아 진짜 애기인가요? 다들 엄마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사이가 친해질지 몰랐어요. 파이가 좀 저희가 좀 진합니다. 연습할 때도 그냥 다 행복해가지고 그런 순간들에서 행복했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녹음 날이면 뮤비 때. 멤버들께 서로 안으면서 이렇게 뮤비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나와가지고. 그런 게 기억 남았고. 피아트 안에도 연락 맨날 맨날 하고.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사랑해. 사랑해 진짜. 나뉠거예요. 모든 순간들은 행복했었고. 고마웠고.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잘 지낼 사랑해. 사랑해. 제가 연습했던 모든 순간이 다 행복했고. 그냥 모든 날이 다 기억이 났어요. 아뇨. 가족 같은 순종으로 항상. 진짜 고마웠었고.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 날들을 보냈네요. 우리가. 아 진짜 슬퍼요. 사랑하는 날들이래. 가족 같아요. 똑같이 뮤비 찍고. 촬영하고. 촬영 끝나고. 이런 게 행복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마지막 촬영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막 언니를 하고. 했는데. 잘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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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되게. 뭔가 특별한 일보다는. 하루하루의 일상. 평범한 분들이 그리워질 것 같아요. 그쵸? 가장 피해지는 추억이. 아. 우리 집안. 민타 언니가 웃겼잖아. 아. 행복했다는 게 뭐. 별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것들이 행복하지. 안 했다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행복했다는 거지. 아. 막 danach 좀 더 수준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니. 이거. 그리고. 우리 뭐 하나고요? 아니야. 모른다는. 이거야. 아. 아. 이거. 삼지 안아도 괜찮아요. 스테이. 스테이. 클레이. 무리를 받아서 처음 들어보고. 같이 농급하고. 그리고 뮤비지였을 때 제일 기억이 났을 것 같고 랩바란드의 유퍼주퍼 아이씨! 아이씨! 나랑 같이 해줘도 너무 좋았고 정말 소년이 울자고 나리네 아니 성은은 말 이렇게 종종했지만 포닥포닥 해주는 시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씨! 네 이제 초은 얘기 해볼까요? 같이 연습하면서 웃고 장난치고 할 때가 너무 좋았고요 촬영하고 룰을 찍고 녹음하고 그런 게 기억에 나고 있어요 같이 연습하는 동안 잘 해줬어요 아이씨! 아이씨! ignon 꼬마꼬마꼬마! 꼬마! 꼬마꼬마 bedOD 하늘에 향해서 바다라로 화이팅을 하고 찬! 와아! 오늘 함께 못한 현지도 여성도 열화하고 있잖아요 그쵸? 정의 구역 중 현지훈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여러분들이 2021년, 2021년 활동한 피어심임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고 우리 기록에 남아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어마어마한 사람 됐을 때 우리 규현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함께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좋은 활동으로 각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 친구들이 피어스로서 오늘 활동 종료를 하지만 뒤에 계속 클레버에 있을 친구들도 있고 다음에 피어스가 또 계속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번 기스의 활동의 아름다운 종료를 맞이하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만남의 끝은 아니에요. 우리 팬분들께 한마디씩 하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앞으로도 클레버TV 사랑해주시고 저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네. 네. 아아 언니. 아니. 아니 저는 울지 않습니다. 언니 울어. 아 명댐지 말할까? 아 명댐지 말할까? 아 명댐지 말할까? 아 명댐지 말할까? 사랑해요. 응원해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서로 독립해지고 서로 더 행복한 기억만 해도 되고 서로 친해졌어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 멤버들과 좋은 추억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피어스 멤버들과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주세요. 좋은 추억만 되게 해드렸어요. 미쳤어. 사랑해. 이런 게 좋은 게 못해. 와, 제일 좋아. 와, 너무 부끄러워. 아, 너무 부끄러워. 나 그래서 흘리지 않았어. 흘렸어. 그하고 콧물이었어. 아, 우리 막내들이. 쪼꼬미도 가운데 앉은 이유가 있네요. 케어를 양쪽에서 지금 바꾸고 있냐. 피어스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랬더니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피어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연습입니다. 화이팅! 이렇게 활동 종료를 하지만 지금 했던 활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과 좋은 미래를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친구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피어스 오기를 사랑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잘하세요. 그러면 안녕!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안녕! 진짜 안녕! 지금? 아니 무슨 말이야? 진짜 아닌거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제가 안 지겨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하셨습니다.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이렇게 내 맘대로 뒤죽을 필요 없이 고민할 고민 없이 그냥 따라가줄래 내 맘대로